014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선박에 설치되어 각종 물품의 양하역에 사용되는 머린 크레인에서부터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어 해상작업을 지원하는 아프스와 크레인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제작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음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극지방 LNG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진행국 내 소재의 종속회사인 오리엔탈 마린텍은 선박용 상부 구조물, 텍하우스, 엔전 룸 케이싱 앤드 퍼넬 등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용 대형 중량 구조물 및 선박용 기계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품목은 리프팅 어플라이언시즈, 엔전 룸 크레인 등의 기계 부품과 텍하우스, 엔전 룸 케이싱 등의 구조물임 대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미쓰비시 등 국내와 일본의 조선업체가 주요 매출처이며 선박 구조물 및 해양 플랜트 업체인 오리엔탈마린텍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제모 대시 거주구, 연돌 등 구조물 품은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주력인 선박용 크레인의 국내외 수주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하자보수비 환입 등 반관비 감소에도 스틸플레이 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수준의 정체, 기타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감소에도 기계 부품 품은에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와 극저온 크레인의 영업 강화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유지할 듯. 2022년 12월 14일 기준 장마감 오리엔탈 전공의 시가 총액은 1,09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61위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상장 주식수는 4,557만 3,600에 순한 주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퍼은 13.3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30배, 1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원, 213억원, 6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원, 293억원, 46억원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8번지 13%이고 유보율은 118.17%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5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00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4 더하기 1.9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2022년 1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9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종가는 2400원이며 주가가 오리엔탈 전공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종가는 2400원이며 주가가 오리엔탈 전공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엔탈 전공은 거래량 4만 4901흔 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328주, 삼성에서 8,5802주, 대신에서 5,000주, 다울투자증권에서 4,232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62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만 4,1204주, 키움증권에서 8,201흔 9주, 한국증권에서 6,184주, NH투자증권에서 5,5404주, UBS에서 3,33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5,500 스무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00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리엔탈 전공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정색 Gen ogr sensor 전공 수상 멋진 소림 앞에서 1간 중간 서로